안녕하세요. 농부의 딸입니다. 저는 지금 현재 공사를 아주 크게 벌였습니다. 풀과의 전쟁에서 어떻게라도 이겨볼 거라고 제가 바닥에 까는 시트를 얻어왔는데요. 이거를 가지고 어저께 작업을 거의 다 마쳤고요. 이거 저기 그거 배추심을 이 공간 그게 나비나 나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머리를 좀 써서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비가 많이 왔어요. 밤에. 그런데 어저께 액빈 넣어놓고 재 넣어놓고 덮어놓긴 했지만 저 물속에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서 다음에 액비는 부지런히 주도록 하고요. 일단은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우시면 마음껏 웃으셔도 돼요. 모기로부터 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저희 집 고추도 보시고 그리고 수세미도 보시고 아직까지 수확 못한 마른 옥수수가 있어요. 한번 보세요.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주세요.